자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그림 가하나는 건혈과 연흔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그림 보니까 연흔이죠 연흔 와 건혈이라고 없을 뻔했어 연흔이에요 그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요게 건조에서 갈라진 균열 건혈이 됩니다 자 기억 틀렸고 나는 역암층보다 이암층에서 흔이 나타난다 자 건열은 아주 고운 입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층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암보다는 이암이 좀 더 이 건열의 형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오케이 연흔도 여러분들 역암층에서 잘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야 됐고 가하나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오케이 좋아 정답 4번 디근디귿 자 1번 문제는 뭐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플룸 구조론 a와 b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순서없이 자 하가는 a가 차가운 플룸 상승하는 b가 뜨거운 플룸 오케이 그러면 차가운 플룸인 a는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 생성된다 맞죠 됐지 니은 b는 외핵 거멘틀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되어 상승한다 오케이 자 이건 뭐 외워야죠 여러분들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음 이게 뭐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성되어 상승한다라는 오답으로 출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개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은 b로 설명할 수 있다 자 판의 경계가 아닌 판 내부에서의 화산활동은 자 뜨거운 플룸 상승에 의해서 열점도 만들어지고 거기서의 화산활동으로 설명되는 거죠 좋아 정답 5번 자 그냥 넘어가기 아쉽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조금 보고 싶은 게 여기 5100km 써 있죠 참고하세요 지구 중심까지 지구 표면에서 중심까지가 깊이 6400km 정도 돼요 대략 음 그리고 5100km는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 해당하는 깊이 그리고 2900km가 맨틀과 외핵의 경계에 해당하는 깊이예요 그래서 5100km가 지구가 원해서 중요하지는 않은데 2900km에 해당하는 이 깊이 있잖아요 어 요거는 좀 중요해요 알겠지 어? 외핵과 맨틀의 경계가 지구 표면으로부터 깊이 약 2900km 지점에 위치한다 저건 알아두는 게 좋다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얘네들이 핵 바깥쪽 핵 안쪽 핵 구분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다음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이게 여러분들 지구과 과목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 정답률?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친구들로부터 산출되는 정답률 물론 그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로부터 추정 추정되는 데이터가 완벽하진 않아요 알겠지?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3번 문제의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건 뭐다? 어 진짜 띄엄띄엄 한다 공부 어? 그래서 지구과학은 특히 지구과학 1은 여러분들 어? 교육과정을 넘어가는 굳이 불필요한 내용을 파고들면서 원리를 따지는 건 정말 불필요해요 알겠지? 어? 그건 선 넘는 공부니까 근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다 챙겨서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된 분들은 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냥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바로 답 나와요 근데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 분들은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음 자 가볼게요 그러면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와 B를 표는 이 지역 하부에서 생성된 주요 마그마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 하나는 A와 B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 중 하나씩이에요 찾아야 돼 우리가 그 다음 기업과 내용은 유분함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유분함인지 현무암인지 하여간 마그마가 두 종류가 가에 같이 있대 됐어? 오케이 그리고 이 재료된 설명으로 오른 것 오케이 그럼 마그마의 종류가 물의 공급으로 마그마가 생성되는 데가 A야? 어? 여기 하와이? 여기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성된 데잖아요 그러면 물의 공급으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건 섭입대가 있어요 섭입대 섭입대 어? 여기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해서 들어가지 가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는 나가 A가 되는 거고 저기 열점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거고 자 B는 마그마의 생성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마그마의 종류 물의 공급으로 용용점 온도가 낮아져서 맨틀 물질이 용용됩니다 지하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현무암질 마그마 끝이야 아니지 그들이 올라오다가 대륙지각 하부에 딱 부착했다면서 열을 공급해주면 온도 증가로 인해 유문함 화강암질 암속을 물을 포함한 화강암질 암속으로 이루어진 대륙지각이 녹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유문함질 마그마가 형성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와 나가 각각 A, B중 하나씩이라 이렇게 이렇게 특정되고 기업과 니은이 하나는 유문함질 하나는 현무암질 마그마라 이렇게 이렇게 특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 풀 준비가 이제 끝난 거야 여기까지는 잘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못하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조금 부족한 거고 SIO2 함량은 기업이디음보다 높다 이거는 고철질 SIO2 함량은 적습니다 기업이디음보다 적다 가 되는 거고 압력 감소는 디귿에 당한다 B의 하부에서는 화강암이 형성될 수 있다 수 있지 왜? 유문함질 마그마가 지하에서 만들어져 있어 얘네들이 거기서 굳잖아? 그럼 화강암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출되잖아? 그러면 유문함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 여기는 중성질의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고 배웠는데요 어? 얘랑 얘랑 적절히 혼합됐어 그래서 중성질 마그마가 생성됐어 걔네들이 지하에서 굳으면 선로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그마 중성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돼가지고 분출을 했어 걔네들이 지표에서 빠르게 냉각됐어 세립질 중성암이 됐어 그러면 안산암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유문함질 마그마가 지하에 있대 걔네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이지 않고 그냥 S.I.O. 탐정이 좀 높은 데서 거기서 적절하게 빡 굳어서 만들어지면 화강암 되는 거라고 이해 가시겠어요? 좋습니다 정답 4번 아마도 3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 2번 선택지를 써서 디귿보기 두면 틀린 친구가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알겠지? 마그마가 분출돼서 지표 밖에서 빠르게 냉각돼 또는 뭐 얕은 곳에서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닌 좀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냉각돼 그런 건 화산암, 세립질 화산암 취급을 하는 거고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건 조립질 심성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는 깊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는 어쨌든 지표로부터 꽤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을 따지면 얘랑 얘랑 생성되는 깊이는 얘가 먼저 만들어져서 올라오다가 대륙지각에 부딪혀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긴 하지 그치? 근데 대륙지각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대륙지각 화부에서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그 근처에서 굳으면 이거 되는 거라니까 무조건 여기는 저것만 여기는 이것만 저기는 저것만 이런 흑백 논리로 여기는 접근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화성암에서 SIO2 함량에 따른 분류 마그마의 냉각 속도 생성 깊이 조직 세립질 조직이냐 조립질 조직이냐에 따른 분류 분류를 정확하게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그마가 생성되는 요인에 대해서 글자만이 아닌 그래프나 그림 상황에서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좋습니다 정답 4번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